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하는데 배달 플랫폼 자체들의 횡포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. 제주도민 여러분들,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. 자영업자들 직접 찾아뵙고 제가 또 힘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너무 맛집인데 또 공공배달에 물 안 깔려 있어요.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해. 전혀 모르셨어요, 지금? 아, 나이 속도만 해. 아, 나이 속도만 해.